공병호TV 서브 등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은 이미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제기되었고 점점 더 가열차게 힘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선거 직후부터 분류기를 해소하는 이유입니다 분류기 의혹 문제를 일찍부터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있는 기자가 있습니다 안동데일리의 조충열 기자입니다 조충열 기자는 이와 관련해서 5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요한 단서가 되는 공문서를 확보하게 됩니다 공문서에는 놀랍게도 중앙선관위가 선거 1과를 중심으로 4.15 총선 개표가 끝난 바로 다음 날인 17일부터 이미 해수계획 안내라는 공문을 통해 투표지 분류기 등을 해수할 계획을 갖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조충열 기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분류기 등을 이렇게 빨리 회수하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마치 범죄자가 전거인멸을 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만든다 선관위는 이미 전거보전신청이 들어올 것을 예상했을까 아마도 공무집행상 4월 17일부터 서둘러서 분류기를 회수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4월 17일 18일부터 상당히 선거 의혹이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이 가져올 수 있는 의혹이라든지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문을 오히려 취소하는 것이 의혹을 잠재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지난 5월 11일 민경욱 국회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투표지 분류기에 송신 및 수신장치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미 중앙선관위는 선거 1과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구 선관위에게 해수계획안내라는 그런 제목의 공문서를 하다란 바가 있습니다 선거 1과를 통해서 해수계획안내문을 만들게 하고 그 공문을 각급 지역구 선관위에게 본에게 직접 지시한 인물이 누구인지 왜 그렇겠는지가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좀 다른 차원에서 보면 전거 인멸을 염두에 둔 주치다 이런 의심을 살 만큼 그렇게 잘못된 결정이다 그렇게 봅니다 조충률 기자와 상담했던 선관위 직원은 내부 문서라서 공문서를 직접 보여주지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알려주겠다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공문서 제목은 해수계획안내입니다 그리고 공문서 발신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1과입니다 해수기간은 4월 17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해수회사는 CJ대한동신이 해당 지역구 선관위 직원과 인계인수서를 작성해서 보관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담당자들의 반응입니다 5월 14일날 오후 1시 무렵에 안동데일리의 조충률 기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2과에 이병철 주무관과의 통화에서 저와의 통화 내용이 기사화된다면 공보실을 통해서 공식 절차를 밟아달라는 그런 요구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그렇게 말을 끊게 됩니다 이병철 주무관은 전화통화에서 기자의 취재권 보장과 민원인을 위해 들 수 있는 사실을 성실히 답변하겠다던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게 됩니다 정식 절차인 공보실을 통해서 답변하겠다고 그렇게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이것은 기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혹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그런 말과 배치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그렇게 조기자는 지적하게 됩니다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내부에서 분류기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의 언급을 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라든지 그런 권고가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충률 기자는 이렇게 또한 주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서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책임지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들은 물론이고 취재직인에게도 성실한 태도로 의혹을 풀어줘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기자에게는 국민의 알걸리 차원에서라도 정당한 권리인 취재권을 충분히 보장해 줘야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련의 행태를 볼 때 부정선거 의혹은 점점 정폭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실 4월 17일 18일부터 4.15 총선에 선거결과에 대한 의혹이 눈덩어리처럼 이렇게 불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수많은 그런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가능한 의혹을 푸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은 오늘 이미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반출될 예정이었던 분류기와 투표지 발급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것을 못 나가도록 하는 그런 부분만 하더라도 이미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단히 기울이진 운동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음을 뜻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현재 논쟁이 대상이 되고 있는 개표소에서 이용됐던 각종 전자장치들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증거 보전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대통합에 대한 그런 발판을 제공할 충분한 의무와 또 책임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실은 결코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부분들이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활동해야 될 것입니다 한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채널 이름을 공병호란 영문이름 g-o-n-g 공 그리고 병호 b-y-e-o-n-g h-o 를 누르시게 되면 공병호TV란 영어방송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독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겠습니다